저는 15살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. 노래를 부를 때에는 너무 행복하고 시간 간지도 모르겠고 저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데뷔란 너무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꿈인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해보는 걸 해보고 싶어요. 오랫동안 연습해 왔고 정말 꿈만 꾸었고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이번에 꼭 데뷔하고 싶어요. 최대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다 보여드리고 실수하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.